안녕하세요. 빌라생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일산동구 풍동과 식사동 두개의 현장으로 다양한 구조의 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대형 사이즈의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실내 인테리어, 야외 테라스에서 정원을 꾸릴 수 있는 공간 등 편리한 동선과 분위기 좋은 넓은 사이즈의 방들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형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채광 등 장점들이 쉴 새 없이 많은 집들의 분양가는 2억 8천대부터 5억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젠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방 4개, 욕실 2개 구조로 넓은 거실과 숲세권 조경을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첫번째 공간인 거실입니다. 눈이 부시도록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대형 창과 한눈에 봐도 넓은 크기의 거실입니다. 두번째는 주방입니다.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멀티 카운터형 디그짤 구조입니다. 대형 욕조를 시공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크기인 메인 욕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안방입니다. 독특한 유로풍 구조의 방이며 드레스룸 2개, 부부욕실 1개로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인테리어에 넓고 쾌적한 방입니다. 다음은 숲세권 조경이 한눈에 보여지는 공간의 방입니다. 방에서 거실까지의 거리는 18미터가 넘는 크기로 넓은 긴 복도 구조입니다. 계단을 이용하여 복층을 올라가면 방부목 데크가 시공중인 넓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언제나 분양문의는 1811-1080, 빌라생각 1811-1080 원형대로 공간에 있다면? 공간을 이용하여 복층을 도와를 수 있습니다. 공간을 병원과 방식을 위험하고 있습니다.